오늘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살아있는 수촌리 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촌리 교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엮인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수촌리 교회를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수촌리 교회는 1905년 교인 김응태의 주도로 정창하의 집에서 7명이 예배를 본 것을 시작으로 1907년 초가 15칸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1919년 4월 5일 일제의 방화로 예배당이 전소하게 되지만 1922년 4월 아펜젤러 선교사 등의 도움으로 초가 8칸을 건립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다 1932년 1월 20일 현재 위치인 수촌리로 이전했습니다. 후에 지붕을 양식기화로 개량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였으며 1986년 5월 20일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를 지켜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수촌리 교회 속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수촌리 교회 설립과 연역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나왔던 일제의 방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만세운동에 보복하여 교회와 성부들의 민가에 불을 질렀을 때 자신의 집이 아닌 교회의 불을 먼저 끌어간 김흥태 성도 그가 불길을 뚫고 지켜내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불타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 지켜낸 것은 바로 괴짝이었습니다. 이 괴짝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괴짝 안에는 바로 생명록이 있었습니다. 생명록은 교적부로 그 당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흥태 성도는 아주 중요하게 이를 여긴 것이죠. 또한 괴짝 안에는 목숨 걸고 3.1운동을 결단한 사람들의 견해서도 담겨있었습니다. 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 지켜낸 기중한 우리의 기독교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겠죠? 오늘은 기독교 문화재가 살아있는 장소인 수촌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촌리 교회와 같은 기독교 문화재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촌리 교회 초가집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 목사님께 설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에 있는 종을 쳐보는 모습입니다. 수촌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우리 모두가 기독교 문화재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알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그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촌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제암리 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문화재가 담겨있는 장소인 제암리 교회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제암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두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두렁 바위 또는 제암리라는 데서 제암리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제암리 마을에선 아주 끔찍한 학살이 있었는데 그 학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은 3.1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제암리 일대에서도 일어나면서 바란장날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총 칼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는 등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이후에도 장날의 만세를 부르고 봉화를 올리는 등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시위를 제압하던 일본 경찰은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 주도자들은 모두 체포가 되었음에도 바란장날 시위를 주도했던 주무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19년 4월 15일 아리타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만세시위때 자신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사과한다며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또 예배당과 민가의 불을 질러 23인이 잔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 스코필드 박사가 목숨을 걸고 제암리의 참사를 전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은 제암리 학살을 지휘한 아리타 중위를 재판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세의 시위에 시작이 된 3.1운동 다들 아시죠? 그럼 먼저 3.1운동 전 해외 움직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인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며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민족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한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한국인들이 독립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8일 도쿄에 있는 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과연 국내는 어땠을까요? 국내에서는 2.8도쿄 독립선언이 있자 이 소식에 자극을 받은 서울의 학생들과 기독교 천도교 등이 연합하여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3월 1일 서울종루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들은 따로 독립선언식을 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들은 선언식을 마친 뒤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에도 평양, 진남포, 만주, 의주, 선천, 원산 등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후에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운동의 양상이 달라져 계급, 계층 간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위 속에 있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한번 볼까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였고 지방의 만세 시위는 대부분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통계를 보았을 때 3월부터 5월까지 잡혀들어온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5% 내외인 것을 보았을 때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영향을 끼친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닮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교회와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역사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비참과 헌신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 모두가 기독교 문화재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알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